해양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 디젤을 2.5% 섞은 기름을 연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 바이오 디젤 연료를 넣은 승용차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부산 요금속까지 400km 구간을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차량 시험으로 해양 바이오 디젤의 안전성과 연비 등을 검증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2.5%인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바이오 디젤 원행만으로 차량 주행 시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